안녕하세요. 준바 강사 니키 장입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쌀쌌 준비했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안무를 하지 않고요. 기본 동작을 할 거예요. 처음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기본 동작은 쌀쌌는 기본적으로 오른쪽부터 스텝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스텝이에요. 그러면 one two three 이런 식으로 one two three 갔다 오는 스텝이에요. 찍고 오는 거 다시 그대로 왼쪽 갔다 옵니다. 그러면 one two three one two three 그다음에 오른발 앞으로 내면서 앞뒤 쌀쌌가 있어요. 똑같이 찍고 오는 거예요. 앞에 찍고 제자리 뒤에 찍고 제자리 할 때는 뒤에 갈 때는 왼발이에요. 그렇죠? 앞에 오른발 찍고 뒤에 갈 때 왼발 찍고 앞에 오른발 찍고 그대로 뒤로 왼발 찍고 세 번째 백쌀쌌가 있어요. 백쌀쌌는 말 그대로 뒤로 먼저 찍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사이드는 사이드 먼저 찍고 프롬백은 앞에 먼저 찍고. 뒤는 뒤에 먼저 찍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스타트가 오른발로 했으니까 뒤에 찍을 때도 오른발 먼저 찍는 겁니다. 찍고 오는 거예요. 찍고 오는 걸로 시작. one two three one two three 이런 식으로 뒤로 one two three 찍고 올게요. 됩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더블 스텝이라고 사이드로 두 번 가는 게 있어요. 두 번은 말 그대로 one two 가는 스텝이에요. one two three four 갔다가 갔다가 오는 걸로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더블 스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스텝이 있어요. 완전 베이직이고 여기에 손을 이제 제가 같이 음악 맞춰서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면 맨 처음에 스텝이 되면은 힙을 움직여 보고 그 다음에 손을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사이드로 힙을 갔잖아요. 쌀쌀은 중반은 모든 스텝이 힙이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라고 하면 이게 헷갈려요. 보세요. 왼쪽 오른쪽 가죠. 그러면 오른쪽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으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스텝이 가는 쪽에 반대로 밀어요. 쿤비와 똑같았어요. 저번 시간에 기억나세요? 간지만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 이것도요. 사이드로 가지만 힙은 오른쪽으로 밀어요. 오른쪽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one two. 이게 반대로 움직여요. 자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메랭가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메랭가는 그거 있죠. 우리 제자리 걸음. 한국말로 하면 제자리 걸음. 말치로 들어가는데 이때 보시면은 그냥 제자리 스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힙을 사이드로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같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라는 거죠. 오른발이 one. 오른발이죠. one two. three에 힙 치면 어떻게 돼요? one. 왼발에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발에 왼쪽 가고 왼발에 왼쪽 갑니다.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반대로 밀어줘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이걸 정말 많이 연습해야 돼요. 이게 정말 기본이에요. 중바에. 모든 스텝이 반대로 가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것처럼 스텝이 계속 하시다가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이런 식으로 스텝이 짚을 때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헷갈려요. 이것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을 쳐서 쌀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베이지. 오늘은 베이지. 갑시다. 음악 나오죠? 그러면 비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스텝 사이드 갔었어요. 처음에 기억나요? 이렇게 one two. 갔다 오는 거. one two. 이번에는 앞뒤.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and one. 이번에는 백사일사 뒤에부터 가요. one. 찍고 오는 거죠. one. 좋아요. good. and one, two, one. 제자리, 제자리. 그렇죠. good. 스텝으로 앞뒤로 찍어서 제자리 그냥 계속해요. 오케이. 자, 힙 돌려볼까요? 자, 라이 스텝 같죠? 힙이 같은 방향으로 살짝 돌려줘요. 크게. 오케이. four count more. three, two. 다시 한번 사이드 갑니다. 사이드, 살사. one, two. 갔다 오고. 한 번 더. and four. three, and two. 그대로 앞쪽, 앞뒤, 살사. and two. 갔다 와요. 오른발, 왼발 백사일사. 백. 백할 때는 뭐죠? 뒤에 찍죠. 좋아요. 찍고. 찍고 오고. 찍고 와요. 제자리. 오른발. 오른발. 스텝으로 그냥. 조여서 이번엔 어떻게 해요? 서클 힙. two, three. 자, 사이드 한 번 더 갈게요. four, three, two. 이번엔 앞에 갑니다. 앞에. 백. 백. 자, 백살사 갈게요. 같은 쪽에 손을 살짝 올려볼까요? and two. 어렵지 않죠? and two. 계속 갈게요. five. 세자리. 스텝. one. 쉬지 않고 계속 스텝 찍어주세요. five. six. 한 번 더. 사이드. one. two. 갔다 오시고 있나요? 앞뒤. four count씩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빠밤. 안팔살사. four.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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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죠? 제자리 말치. 오케이. 잘하셨어요. 오늘 베이직 쌀쌀 저하고 배워보셨는데 연습 오늘도 많이 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걸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